우리 랜덤에서 숫자가 이게 안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상했었죠 사실 저도 고언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분 알았어요 보니까 고언어는 랜덤에 들어가는 인풋값이 그대로이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랜드값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다른 언어는 이런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숫자를 우리가 이기다가 다른 숫자로 나눠줘 볼까요 그러면은 랜덤값이 이렇게 54 나왔죠 그런데 또다시 이기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어줄까요 1은 했고 2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또 75가 나왔죠 그러니까 랜덤값이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랜덤인데도 랜덤이 아니에요 고어는 랜덤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랜덤값 비슷하면서도 랜덤값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랜덤이 아닌 랜덤값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메커니즘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트레벌고 라고 하는 것도 볼까요 트레벌고 트레벌고는 이렇게 hours of day 하루에 24시간이고 스피드는 이런 스피드고 시속 이렇다 말이죠 그리고 디스턴스가 이만큼이고 그렇다면은 일화 스피드로 이만한 그릴을 가려면은 그죠 며칠이 걸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시간으로는 몇시간이 걸리겠는지 시간으로 넣은거에다가 다시 이렇게 나눠주면 며칠이 걸릴지 나오겠죠 이건 산수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산수에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뭐 산수니까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돌려볼까요 며칠 걸리나요 39일이 걸리네 그죠 만약에 hours per day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몇시간이 걸리는지 나오겠죠 955 days가 아니라 hours 955 hours이고 이게 날로 치면은 1로 치면 39일이 되는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weight loss go 라고 하는 것도 볼까요 weight loss go weight가 154.0이다 여기다 2를 빼려면 어떻게 되느냐 weight는 무음의 계열과 weight가 154.0-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거죠 다른 언어도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 프린트였어요 프린트를 어떻게 하는지 3가지 있었죠 정리하자면은 3가지가 첫번째 프린트가 있었고 두번째 프린트 F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린트 LN이 있었어요 3가지의 차이점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요 프린트가 제일 단순한 것이고 프린트 F는 여기다 퍼맷이 들어가는거죠 프린트 F는 프린트 기능 더하기 퍼맷 퍼맷 기능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v를 쓰단 말이에요 %v 요기능 들어가는게 요게 프린트 F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린트 LN은 프린트 기능에다가 줄바꿈이 들어가는게 더하기 줄바꿈 요게 들어가는게 프린트 N이었지 LN 그죠 프린트 F는 프린트 대하기 퍼맷 글자 이렇게 들어가죠 요것이 기본적인 출력 방식이었습니다